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는 지금 다인스크 시내를 걷고 있습니다. 강바람 맞고 날씨 좋은 이런 환경에서 와우... If it's free, I'm gonna ride it. 우와... 와우... 와... 이게 다인스크구나? I know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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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... 이거 대박이다. 제 뒤로 그단스크 시내가 보이네요. 여기 주변엔 이렇게 많은 벙커들이 있어요. 멀리서 보면 반지의 저항 호빗집 같아요.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잘 쉬다 갑니다. 오... 오... 예스 예스... 나틴 나틴 나틴. 저는 지금 소폿 해변가를 걷고 있습니다. 아쉽다. 수영복 챙겨올까? 하하하하 근처에 이런 시장도 있네요. 여기 뭔가 느낌이 태국 푸켓 정신론 쇼핑센터 근처 느낌 나요. 바닷가인 점도 그렇고 많은 상점도 그렇고 제 뒤로 보이는 게 부득가예요. 입장료는 팔찌워티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여기 입장해 보세요. 진짜 좋아요. 박물관 내부입니다. 솔직히 약간 반공호 들어온 느낌이에요. 여긴 이렇게 긴 통로 옆으로 옆에 전시관이 있어요. 프로파간다 아이고... 와... 여긴 뭐 내부 인테리어가 이렇게 잘 돼 있냐? 와... 아... 아... 아휴... 아휴... 진짜... 아이씨... 땡교야 씨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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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보고 나오는 길입니다.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가슴이 아파지더라고요. 진짜... 그다니스코 오시는 분들 여기 한번 꼭 방문하세요. 아휴... 아휴... 지금 제가 온 곳은 성모승천 대선가입니다. 아멘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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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런 길 진짜 대박이다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이거 이봐 엽서 같네 엽서 아이고 예쁘다 아 뭐야 으 으 아 맛있게 으 으 으 으 야 이거 해적선 이네 스폰지밥 생각난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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